동성애라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아담을 사람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갈비뼈를 해서 그러고서 애화를 만드셔서 외롭지 않게 하셔서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 민족을 크게 만들어라고 그렇게 하신 그러니까 남자가 할 일 있고 여자가 할 일 있고 특성도 있고 또한 같이 해야 될 일 있고 그런 건지 이게 완전히 똑같다는 거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각자가 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건지 남자가 할 수 없는 일, 악이 낳는 일 어떻게 합니까? 또는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나가서 일, 노동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서로가 가정을 꾸민다 저는요 가장 행복한 것이 믿는 가정이 돼서 그 가정에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각자가 맡은 말을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엉뚱한 주장은 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서로 존중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저는 제외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돼야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